카카오 방탄소년단 폭력 근절 기부 이모티콘 출시 카카오는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기부 이모티콘 BTS 러브 마이셀프를 발매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이모티콘은 크리에이터와 카카오가 판매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다. 이 BTS 이모티콘은 팔릴 때마다 크리에이터 측인 BTS가 배당금 전액을 카카오는 배당금 일부를 기부한다. 이렇게 적립된 기부금은 BTS가 조성하는 러브 마이셀프 펀드로 넘어가 유니세프의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 사업에 쓰인다. 이 이모티콘은 BTS 멤버들이 감동 부끄러움 기쁨 미안함 등의 감정을 재치있게 표현한 모습을 담아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다채롭게 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모티콘 가격은 3,300원이다.